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9월 7일 토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고다발88골뱅이 지멸전컴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인 고다발 비짐으로 트위트 날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사항으로 지난주에 이제는 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채널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주가 지나면서 어느정도 계획이 접했기 때문에 다음주에 이제는 계획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서 다다음주 중으로 여러분에게 일정한 업로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함께하는 몸부림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세이브 파일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보내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여러분이 세이브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랬던 건데 현재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지만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세이브 파일, 리플레이 파일을 어떻게 보내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게임 내에 들어가게 되면 스타크래프트2에서 리플레이를 선택하시고서 거기서 이제 리플레이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는 내 문서에서 스타크래프트2 폴더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배틀넷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계정 계정 아이디가 폴더가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계정 속에 들어가신 다음에 리플레이 폴더에 들어가시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플레이 안에 이제 멀티플레이 경기였을 테니 그 안에 이제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 파일을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리플레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한 개의 세이브 파일도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이 원하지 그렇게까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일주일간 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린 만큼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사항은 게임중개소를 시작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몇 주 전에 게임중개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게임, 인디게임 개발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게임중개소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발견했던 것이 이제는 텀블벅에서 SCP Unidentified라고 하는 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게임마당이라고 하는 의미있는 인디 개발자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펀딩을 발견했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이 아리세님인데요. 아리세님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고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현재 약 20분 정도 되는 인터뷰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인터뷰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자신이 한 것을 너무 거칠,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아리세님은 실제로 인디게임 커뮤니티, 게임 커뮤니티 내에 이제는 이력이시고 그런 만큼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각 인디게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의미있는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쯤 오늘 저녁 중 올라갈 거 꼭 이제는 관심 있으시다면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유캠 펀딩을 통해서 19일 남아있는 이 한국 독립 한국 독립게임마당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직접 준비된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락스타의 이제는 자신의 게임에 대한 진실성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헌신하는 얼마나 지금 심도 있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드러내는 기사인데요. 폴리곤의 기사에 따르면은 그랜테파토 GTA5가 실제로 깽단 원들을 실제로 깽에 들어가 있던 실제 깽 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음성 담당을 시켰다고 합니다. 현실성을 잇기, 사실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는 자신이 고용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그 전날 녹화를 하기 전날에 감옥을 나왔던, 출소를 했던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얼마만큼 그것이 사실성을 가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게임으로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게임의 사실성을 추구한다라가 그 게임 속의 세계를 실제로 현실감 있게 재현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이제는 근래에 들어서 앞서간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공헌을 한 기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이제 연구 자료인데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비디오 게임은 오래된 뇌의 역할, 뇌를 젊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게임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게임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노인 분들에게 게임을 플레이 해보게 하고 하고서 이제는 뇌의 활동 양 같은 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둘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나이가 드신 분들 또한 이제는 이 게임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연습이라고 보니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오히려 처음 하게 되는 젊은 분들보다 더 뛰어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게 되자면 인용하자면은 그 80세 이상의 뇌가 20세의 뇌처럼 활동을 하는 어떤 신경학적인 패턴들을 보여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뇌를 활성화시킨다 라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을 테고 이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뇌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치매를 방지한다라는 것까지는 이 기사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니 믿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게 되면 폴리곤의 기사로 이제는 EA가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새로운 IP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임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이제 Mirror's Edge 2라 조만간 나올 Mirror's Edge 2 또는 Star Wars Battlefront 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Mirror's Edge 2 같은 건 후속작이지만은 이제는 게임 자체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더 이상 이제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던 끝나버린 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Star Wars Battlefront 또한 이제는 Battlefront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있으니 새로운 IP를 이걸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말은 하긴 없고 끝에 가서 이제는 Titanfall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여론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게임인데 엄청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새로운 IP들이 나오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A 얼마만큼 이 말을 지킬지 그리고 나왔을 때 여전히 오리진의 이상한 뭐 항상 온라인 상태든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은 EA라는 거대한 게임 산업 게임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것에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담이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게임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이 새로운 콘솔이 나오게 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시각이 대체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인데요. 새로운 콘솔은 이제는 활력을 다시 부활시켜주는 게임 산업에 있어서 전체 게임 산업을 다시 한 번 더 심장을 띄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라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늙어버렸던 게임 시장을 다시 이제 새롭게 젊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PC 게이머 오로지 PC 게이머인 저로서도 좋은 얘기고 다음은 타이탄4 방금 전에 언급했었는데요. 리스폰 인터테인먼트 개발자인데 타이탄4의 베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스캠이다. 베타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당연히 이유과 관련된 것은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댓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떠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모든 베타는 스캠 스캠이다.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댓글들이 있으면서 근래 들어서 이제는 실제로 베타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 어쩌거나 게임이 실제로 정식 출시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로 나오는 게임들이 지금 많이 있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임들이 그리고 공식 출시되었다고 해도 딱 보게 되면은 이건 베타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인데 지금 사기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여론이 지금 점점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시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로 베타다. 라고 하는 비의한양을 듣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출시되었던 토탈워 로마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출시가 되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죠. 비록 지금 패치가 이루어졌고 여러분에게 패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식 출시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버그를 안고 있다는 부분은 이게 극소수의 게임들이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대형 출판 충분히 자본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어쩌면은 게임 산업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난다면은 토요일 주제 지금 현재 미정이지만은 일단은 주제 토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곳을 통해서 한번 떠들 수 있으면 하네요. 그 다음은 락페이퍼 샷건의 기사로서 핫라인 마이애미의 개발자들이 현재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데모가 이제는 팍스나 그런 곳을 통해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데모를 플레이했을 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성을 성폭력을 가하는 그냥 강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간을 하는 건지 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성적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평가가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극을 위해서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발자가 처음 이제는 그걸 지워넣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두 명의 캐릭터 주인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있어서 의미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의미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던 건데 여러 가지 글들이 쫙 있지만 끝에 가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거를 여러분의 의미 있게 구현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게임을 만들었지만 당신들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다 잘못된 시각으로 게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냥 말을 버리고서 넘겨짚는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빼내는 것에 대해서 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에 대해서 점점 이제는 소비자들과 함께 맞물리는 것이 점점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강화 그쪽이 이제는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까지가 개발자의 창의력이 창작의 자유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소비자들의 권리일지 이런 영역이 점점 흐려지면서 한 번쯤 모두가 토론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디게임 모든 게임들 그러니까 인디게임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인디게임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부활을 하려고 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소식입니다 US 이제는 Game Industry International 라는 기사에 따르면 US가 게임에 투자한 돈이 2.88빌리언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Q2라는 게 이제는 2분기죠 4.24분기 2.24분기 동안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인가 당연히 지금 머릿속에 바로 환산이 안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 나오는 숫자가 3조 590억입니다 상상조차 안될 어마어마한 그 액수인데 아쉽게도 제가 이에 대한 어떤 과거 자료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연구를 통하면 통해서 NPD 라고 하는 그룹이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제 디지털 판매가 약 61% 라고 했었나 60 60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이 이제 적은 양이 보다는 그 남은 분량은 물리적 새롭게 판매된 물리적 게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중고 이런 것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그 하드웨어 PC 게임 같은 걸 고려하게 되었을 때 물론 콘솔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PC 게임일 거라고 예상되고 자신의 비디오 카드 CPU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액수 같은 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니 뭐 고려할 수 그 항목이 동일하지 않으니 고려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빼진 액수이고요 이것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동일한 그 이사분기에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7% 이상의 디지털 게임 판매량 디지털로 유통되는 게임의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게임 판매량이 감소 했던 걸로 받아들여지는 글이 있기도 한데 이제는 그 물리적인 걸 물리적인 게임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감소량이 그걸 훨씬 그 뒤엎을 정도로 디지털 판매가 이제 많다 증가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미래가 디지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근거 자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언제 이제는 디지털로 돌아설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돌아설지도 그 의문이고 저는 돌아서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 별로 큰 저에게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팀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트레이드 어퍼즈라고 해서 자신의 이제는 보관함에 담겨있는 아이템과 상대방의 보관함에 있는 아이템 카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게임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줄 테니 너의 그걸 달라 이런 식의 교환이 이제는 그 제공할 제안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온라인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냥 제안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을 보게 되고요 2주 동안 이제 아무 응답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끝이 나게 되고 한 개 이상의 아이템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그 카드 시스템 트레이드 카드를 통해서 뭔가 이제는 스팀이 뭔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생겨난 기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경험이 없으니 특별히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좀 아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코타쿠의 새로 코타쿠의 기사에 따르면 최고의 RPG 중 하나가 이제 PSP로 나왔었는데 그것의 차기작이 PC포트로 PC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Legend of Heroes 라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많이 본 사진이고 이 이름 또한 번역하게 되면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인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 영웅전설 아쉽게도 제가 이스 시리즈나 영웅전설 이런 일본에 나왔던 RPG 게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최소한 영웅전설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였는지 고등학교였는지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영웅전설 6 천공의 계적이 정액제를 통해서 패키지 게임이 플레이할 수 있게 된 이상한 현상을 알고 있었고 그걸 한번 해볼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이 차기작이 후속작이 발매가 되려고 하면서 이제는 PSP 그리고 당연히 스팀과 함께 후속작이 나올 것이고 그에 앞서서 올 하반기 겨울에 이제는 원작 원작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기존 작품 레전더 히로즈 기존 작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만 게임들이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팀으로 실제로 나왔을 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올해부턴가 작년부턴가 에서 이스 같은 게임들이 영어만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스팀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 게임이 일본 RPG 게임들이 많이 레세티어랑 채틸리스 레세티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 어쨌거나 번역 같은 걸 도와주게 되면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네 그런 소식이니까 한번 이런 일본 RPG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영어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나왔을 때 기도해볼 만할 것 같고요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죠 우리나라에 한글 패치를 또 구축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프랜차이드에 대해서 기억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 근데 이제 이와 함께 제가 좀 조사를 조사를 하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에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영혼전전6 천공의 쾌적 이걸 눌러주게 되면요 이상한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광고 페이지가 이게 왜지 왜 이러지 하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해도 그래도 몇 개월 전인 걸로 보이지만 폐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패키지 게임을 정액제로 정액제 따위로 판매를 했던 회사 실패해가지고 망해서 잘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 상황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언제야 그래도 2006년 2007년 이런 때 5, 6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 상황에서 불법 복제가 횡행하고 스팀이나 이런 것들 해외 게임들 이지만은 그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니 게임이라는 것이 대체로 정식 유통을 하거나 불법 복제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식 유통을 했을 때 불법 복제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어려웠죠 정액제를 사용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타협을 받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것 자체가 좋았다라고 말씀 절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 방식이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악 나쁜 것이 두 개 있을 때는 그나마 덜 나쁜 것을 선택한다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죠 어쩌거나 아루온 폐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 확실한 상황은 아니니 빠르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 테지만은 아루온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기사 같은 걸 검색하다 보니까은 2009년도에 그곳에서 일하던 무슨 광고가 올라오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기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기술을 유출했다 하면서 무슨 재판 같은 것도 진행이 되었었다고 하네요 그 재판 또한 그 재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재판이 얼마 전에 또 종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난잡한 상황이지만은 어쨌거나 영웅전설 스팀을 통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실제 정식 유통 이런 이상한 정액제가 아닌 패키지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음 그러면 이제는 오늘 준비된 소식 모두 끝나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는 기대해볼 만한 아니면 흥미로운 영상들로 넘어갈 텐데 왓츠다우스가 14분짜리 게임플레이 데모를 공개했었습니다 지금 9월 4일날 좀 오래되었는데 왓츠다우스 또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이고 여러분에게 이게 11월달쯤으로 PC판의 경우 다른 것도 동일한지는 모르겠지 콘솔도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11월달쯤에 발매 예정인 만큼 아직까지는 특별히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데 왓츠다우스의 세계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헛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모든 안전 보안 같은 게 하나의 온라인 망으로서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편리해졌지만 누군가 그 통신 기기를 통합시키고 있는 일정 구역 내에서 통합시키고 있는 기기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주인공이 이 지역 내에 있는 그 뭐랄까요 통신 안전망을 통신 안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기를 해킹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14번짜리 게임 플레이인데 그 정도라면은 게임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게이머들이 요구한 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그 게임이 어떤 건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게임 채널을 운영해나가면서 대체로 여러분에게 실제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좀 짤려고 하는 만약 실제로 중간에 버그가 있으면 그런 건 잘라버리고 다시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만 보여드리겠죠 CTOS 서버라는 것을 해킹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14분짜리 이 게임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한번 관심 가지고 Watch Dogs 보시고 있으시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엄청 오래전에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Limited Theory 라고 해서 킥스타터를 통해서 혼자서 혼자 한 명의 개발자가 만들려고 하는 그 무한히 재생되는 그 절차적 그 프로세지어라고 하죠 마인크래프트 같이 계속 세상에 계속해서 창조가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주 사이파이 배경을 가지고서 자신이 탐험과 지배자 광부 등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 Limited Theory 라고 하는 게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영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킥스타터 자체는 오래전에 성공적으로 끝이 났었고 혼자서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게 정말 유튜브가 이 영상 보는 데 좀 마시라서 여러분이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당시에도 근래 들어서 혼자서 어떤 대작 대작처럼 보이는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의 현 시대에서 게임 개발자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꿈이 계획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된다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된다면 웬만한 AAA 타이틀 게임만큼의 멋진 그래픽과 디자인 그리고 스토리는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비주얼 시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가면서 막 총을 쏘고 있는 모습 잠깐 보여주고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좋은 최소한 사이파이프 매니아로서 너무 지금 많은 우주 관련 게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X 시리즈 에서 최신작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Star 시리즈도 있고 일리메트 딜위도 있고 Star 디스트로이어 같은 것도 있고 홈월드 3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미치는 거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도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영상 은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8번째 영상이고 7번째 영상을 통해서 행성 내에 들어가가지고 탐험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다 보여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호킨 0.94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모든 업데이트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센션 어센션이 승급 올라간다 그건 갑자기 머리가 막혔는데 새로운 변역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맵 추가 그리고 맥 UI 같은 거 업그레이드 레벨업 하는 거 새로운 맥이 새로운 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면서 새로운 기능들 이게 원래 9월 4일 9월 4일 이었나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9.4 였나 어찌가나 지금 벌써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9월 10일로 늦춰졌습니다 9월 10일 이후에 위후부터 어센션 또 미뤄지지 않는 이상 한번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 투 플레이고 누구든지 플레이 가능하며 그래도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채널 내 게임 소개 영상으로도 그리고 눈길 게임 보기가 아니었지 그냥 오랜만에 플레이한다는 영상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튜토리얼도 버추얼 리아리티 가상현실 트레이닝 같은 것도 생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플래닛 익스플로즈라고 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게임이다 라고 생각해서 언제 만들었지 게임 소개 영상을 해서 확인해보니 4월달이었군요 4월달에 굉장히 초창기 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와 스포를 합쳐놓은 게임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제 게임 소개 영상 중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보셨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게 현재 지금 0.62 알파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플래닛 익스플로러즈 헬기 뜬금없이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액션은 그 당시 플레이했을 때도 그렇고 자유롭다라는 걸 추구하는 것은 구현할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이지만 그냥 타격감이랄까 쾌속감? 쾌속감이 뭐야 빠른 감각을 보여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대체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많이 알지 못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시스템 모든 것을 자원 캐고 마음껏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설계해내고 설계하는 장면 넘어질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부품 이런 것을 스포어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포어의 크리처 생성 화면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무한히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패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니 현재 0.62 버전을 플레이하시기 위해서는 프리오더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0.53 버전의 데모를 데모의 경우 무료로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데모 같은 경우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게임 소식과 한번 볼만한 것들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할인 새로운 판매되고 있는 신작 게임들 한번 볼텐데요 GOG에서 지금 I have no mouth and I must scream 이라고 하는 고전 명작 나왔습니다 95년도에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한 몇 개월 거의 한 1년 전쯤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 네 지금 트레일러를 보도록 하죠 항상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으니까요 포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게임이 가지고 있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63년도라고 했었나 잠시 확인 68년도에 나왔던 소설 휴고상을 탄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기계들이 기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다 멸종시켰는데 다섯 명의 생존자들을 남겨놓고 그 다섯 명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데 그 인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심리 묘사랄까 어떤 고민들 불안 하고 어떤 인간의 그 모순 그 불완전성 나약함 나약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으니 예 결코 물론 이제 영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면 워낙 오래전 게임이니까 누군가 자막을 자막이라고 할 수 번역을 해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예 6달러의 이 고전 명작 나왔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독특한 스토리 자체가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도 잘 구현한 것이고 스토리 자체가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으니 뭐 상을 탄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도 큰 목을 할 테지만은 아무리 좋은 원작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게임으로 만들어질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서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별 5개 받았다는 걸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내가 트레일러를 따로 빼놨었구나 그럼 이제 스팀 마지막 스팀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주말 특가로 워킹데드 75%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번에 할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자막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직 없었던 걸로 확인했고 아직까지도 왠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할인이 되었을 때 구매하시고서 분명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나올 겁니다 원아이즈는 우수한 작품이고 만약 이제 언어의 장벽만 깨트릴 수 있다면은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인 만큼 언어의 장벽만이 현재 국내 유저들에게 제가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드리기엔 애매하고 사는 게 좋은 상태죠 그 다음에 오늘 할인 지금 35시간 남아있는데요 생텀 2 지금 66%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레이한 영상이 있으니까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시고서 어떤 게임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 이번 주 동안 이제는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고 게임 중개소 지금 화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지금 시간이 남는 대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되었고 다음 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이 될 텐데요 예 오랫동안 지금 목요일날 보여드리지 못했다 보니까 좀 많은 게임이 쌓였죠 현재 톰 클렌시 스플린터 셀이 이제 정식 이제는 스팀을 통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플린터 셀 최근 작품 스플린터 셀 뭐 여러 번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지만 아쉽게도 어렸을 때 불법 복제를 이용해서 초창기 작품들을 즐겼었고 그 이후에 작품들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메탈기아 솔리드의 미국 버전이다 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나름대로 독특한 자신만의 그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그 두 번째 작품인가 세 번째 작품부터 인기를 가졌던 걸로 기억하지만 지금 이게 한 4년 전인가 막 벌써 엄청 오래됐죠 마지막 작품으로부터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현재 글쎄요 지금 어떤 점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나와있나 물론 그 점수 평가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점수 평가를 받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스텔스 게임 겪을 만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은 없지만은 지금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고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있는 노하우가 넘쳐나는 그런 톰 클렌시 스플린트 셀의 새로운 작품 스텔스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60달러에 판매된다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여전히 그 다음 주 시작품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웃레스트 또 다른 공포 게임이죠 현재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니시아 머신 폴 픽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 아웃레스트 지금 얼마만큼 저 같은 경우 그걸로 저의 끝까지 플레이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플레이하지 않을 것을 아는데도 구매할 공포 게임으로서 예정작이 이거 암니시아이기 때문에 아웃레스트 같은 경우 나중에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하겠지만은 또 공포 게임 생중계 아웃레스트와 엠리젤 머신 폴 픽스랑 그 다음에 몇 개 인디 게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을지 안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개 인디 게임 추가해가지고 아웃레스트 인디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지만은 네 한번 기회가 생기면 할 테고 얼마 전에 여러분이 게임 소개로 보여드렸었는데 파라나티컬 액티비티가 앞서 해보기로 실제 이제 스팀 출시가 되었네요 얼마 전에 그린릿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이 게임 분명 우수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독특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구요 궁금하시다면 저의 게임 소개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블랙 잉크 같은 경우 디자인 소프트웨어고 마지막으로 딜 델비에어 같은 경우는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요 로그라이크 던전 크롤 로써 이제 픽셀 분위기를 가진 FPS 게임입니다 FPS와 로그라이크 던전을 추가한 것의 경우 이제 실제로 장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Paranautical Activity 또한 추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좀 더 판타지에 집중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둠이나 그쪽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모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임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 하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앞서 해보기로 지금 8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전 크롤을 좋아하신다면 아 솔직히 여러분이 던전 크롤을 또 소개해달라는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것도 다뤄봐야 될 텐데 언젠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임 그 다음에 스타포인 제미나이 2 같은 경우에는 사이파이 비행기 전투 시뮬레이션 인데 트레일러는 뭐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군요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사이파이 물 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이파이가 어라? 주말 특가가 왜 페이지로 바뀌었... 아 두 개가 지금 진행 중이군요 깜짝 놀래라 페이지도 지금 50%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엑스박스 라이브 아케이드를 통해서 나오고 나서 그 게임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고 1년 동안 기대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바로 소개해드렸던 작품인 만큼 그 다음 지금 플레이했을 때 엄청 즐겁게 플레이했었고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끝을 못 봤는데 계속 이제 새로운 게임들 때문에 밀려나면서 아 지금 분명 끝까지 플레이해야 될 게임은 건 확실한데 그만한 매력도 있고 게임이 지겨워져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만큼이나 슬픈 일이 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음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음 출시 예정작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일 것 같은데요 9월 11일 날짜라는 걸 생각하면은 오후 3시였나 4시였나 스팀 시간대에 맞춰서 앱니시아 머신폴 픽즈가 가장 빠른 출시 예정작이고 공포게임 생중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웃레스트는 근데 20달러를 주기에는 벌써 여기에 15달러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소식들 할인 신작게임들 그런 거에 대한 거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언급을 했는지 벌써 초반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나지만은 오늘의 주제토론 이것은 이제는 말씀 안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주 지금 토요일날 주제토론을 통해서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저의 얘기를 떠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 아리세님과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분명 이제는 지금 제 자신도 아직 녹화해놓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벌써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저의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분명 의미있는 인디게임 개발에 직접 현장에 활동하고 계시는 직접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의 이제는 어떤 의미있는 시각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고 한번 이제 인디게임 개발 상황이나 이 한국독립게임 마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꼭 오늘 저녁 올라오는 인터뷰 영상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말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Amelia 해주십 şöyle 한글자막